두 번째 주제는 바로 보수, 집토끼냐, 중도 확장이냐,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딱 제목만 들으셔도 어떤 얘기인지 아실 텐데, 9분 동안 자유토론, 아까처럼 자유롭게 치고 받으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저 먼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중도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중도라는 게 꼭 중도 전략을 세워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제가 마음을 바꿨고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갑자기. 따라한 게 1년이라 했잖아, 난 2년, 2년. 그리고 저는 중도라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하는 사람을 되게 중도라고 할 텐데, 그건 뭐냐 하면 그분들은 그냥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가 대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도 아마 모를 거고요. 그분의 뭐, 이정수은 호주대사 같은 거에 대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저는 그런 중도 때문에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뽑으려는 후보가 알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탈락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보수층이 완전히 분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절대 가만히 집안에 있는 집토끼가 아니라 그 보수의 강한 사상이나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그 불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마음을 다독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건가요? 제가 어설프게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잘 해석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도는 허상이다. 중도. 중도가 무엇입니까? 성 대표한테. 중도가 뭐냐라는 질문은 사실 너무 좀 깊은 질문이고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도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선거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테네 학대 같은데 모여가지고 중도라는 건 이런 것이고 보수는 이런 것이고 좌판 이런 것이고 그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압도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종섭 대사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이종섭 대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뭐 거기에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야 우리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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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의 눈치 볼 거 없어 중도라는 건 허상이야 라고 했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건 너무 뻔한 거 아닐까요 사실. 아까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토끼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할 수 있는 건 어쨌거나 지금 이번에 TK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압성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도권이 됐거나 이런 데서 다 완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집토끼를 잃었다라고 한다면 그 TK 지역에서도 우리가 완패를 했어야 될 텐데 어쨌거나 TK에 계시는 분들은 보수를 다 찍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압성을 거뒀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에서 졌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의 특징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 저는 그건 피폐결로 갈 거라고 보고 한 가지 더 제가 첨언을 좀 해드리면은 40대 50대 유권자가 지금 전체 유권자 중에 제일 퍼센트가 높아요. 한 28%가 되거든요. 40대 50대가 어떻습니까? 문재인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 보면 한 65% 가까이 되는 그런 연령층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눈을 가려버리고 야 그런 사람들 없어 그런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를 지킨다.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집토끼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도 확장을 한다는 게 좌클릭을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구 지역에서 이겼다 그러는데 사실 대구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투표율이 결국 비례대표에서 우리가 만원석을 못 얻는데도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소위 좌파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무슨 일을 해도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티끌만한 일을 가지고 우리 후보들을 내치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우르르 없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에 예를 들면 원희룡 후보가 많이 천안에 거기 나왔으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이 사람 내가 뽑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안 됐다. 그럼 그거 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저는 몇 개나 있었을까요? 한 20개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걸까? 예를 들면 마포에...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 추측이시고... 우리 모두 추측하는 거지. 다시 우리 사는 거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 같은 경우도 압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선거를 치는 것 같은 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재명 막말하지 않았냐? 너무 맞는 얘기죠. 훨씬 더 심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잘라내지나요? 양문석 막말했다. 맞는 얘기죠. 안 잘라내잖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하는 게 우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분노를 느끼고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게 현실인데. 그거를 우리가 유권자의 특징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우리는 더 조심조심조심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일단 승리를 걷어와서 그다음에 이걸 하나하나씩 바꿔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운동장이 평평하다라고 생각하고 말 타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다 죽죠. 저 근데 운동장을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골라라는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KBS, MBC, YT의 모든 방송사를 장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KBS를 갖다 정상적인 언론으로 돌리는데도 진짜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고요. 지금 MBC는 아직도 이번 총선에서 거의 1등 공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고를 치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는 쟤네처럼 하지 않았느냐. 왜 쟤네처럼 그냥 밀었는데 하고 못했느냐. 다 그 중도를 의식해서 우리는 쟤네와 달라야 되니까.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 MBC와 뉴스타파 같은 이상 언론들이 막 난리를 치고 결국 총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게 이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돌릴 수가 있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취하면 당연히 더 기울어지게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말 타고 뛰어갈 게 아니라 밧줄 만들고 최대한 눈치 봐서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조심해가지고 일단 고지에 올라야죠. 고지에 일단 올라서 그래야지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울어져 있는 걸 다시 평평하게 만들려면 평평해져 있는 정책을 쓸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이겨야 돼요. 일단 우리가 승리를 해야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결국 정권을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기울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럼 정권을 일단 가져와야죠. 정권을 일단 가져오고 승리를 하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니 정권을 가져왔는데 지금 KBS는 MBC가 여전히 저쪽에 있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MBC 같은 언론은 당연히 민영화를 빨리 추진해서 공영방송이라는 딱지를 떼 버린다 떼 버린다던가 T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TBS가 정상화 되기까지 얼마나 진짜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TBS 김호준 하나를 못 잡아서 막 노심초사하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보수는 다 이래요. 왜 우리는 저런 걸 가만히 놓고 있냐? 왜 이재명 구속 안 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법과 원칙도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특히 MBC 같은 애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철퇴를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MBC의 공영방송에 공영자를 떼겠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해봤자 어차피 다시 헌법재판소에 돌아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인식은 대단히 위험한 인식이라고 봐요. 아니 저는 탄핵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더 위험한 생각이죠.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25%가 나오는 게 최근 건데 그게 만약에 10%대가 되면 국정운영이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초래가 된다고 해도 이따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극단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여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의원 낼 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5년 인기가 보장된 나라고요. 지지율 낮으면 탄핵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치적으로 뭔가 탄핵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취하는 지금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최대한 목적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차피 쟤네들은 지금 윤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안 하는데도 계속 탄핵 탄핵 그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탄핵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여 있어야 됩니까? 이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패러담을 제시하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저런 중도 확장의 어떤 포지션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용하시고 만나가지고 과감하게 악수하고 인사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0%대까지도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뭔가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친윤 쪽에서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좌파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중도 확장을 얘기하는 사람은 좌파다 이렇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왜 도대체 압도적인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을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친윤과 윤석열 대통령이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게 된다면 저는 대통령 지지율 30%, 40%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지 더 극단적으로 10% 돼도 뭔 상관이야. 대통령 임기 5년 지켜지는데 저는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지율을 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지지율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참 훌륭한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훌륭한 한동훈 위원장의 지난 총선을 졌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중도 확장 전략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간이 일단 여기까지 다 돼서 제가 종을 좀 쳤습니다만 마지막에 제가 했기 때문에 강한 이상을 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